앤준이가 A9 확인할 차례이고 구 오늘 했네요 보자 자 이 측은 어떤 소리가 날까 그렇지 아스트레치 아스트레치 자 O가 내는 4가지 소리 정리해보자 O는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그렇지 힘 빠졌어 여기서는 A S는 T는 그럼 6가지 소리 AST 그 다음에 R은 R 내 이름을 불러줘 I E 여기서는 대표 소리 E 그러니까 얘가 REE가 된걸 REE 그 다음 CH는 뭐가 된다 했더라 CH는 CH CH는 뭐다? OSTREI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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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치 OSTREICH OSTRECH OK OSTRRECH 여기hasization OSTRECH OSTREICH OK OSTRECH 네 소리를 글자로 바꾸고 글자를 소리를 바꾸는 연습이에요 OSTRECH 오케이,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?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이름은 뭐지? 엠 그렇죠, 글자 이름이 뭐니까? 엠 이니까 어떤 소리 갖고 있다? 그렇지, 뭐? 그 다음 아이는 대표 소리 됐어 자, 그건 내 이름을 불러주고 그렇지 저 두번째 항상 두번째 아니면 세번째 E, 여과의 소리가 미 그 다음에 이 글자 이름이 뭐니까? 세번째 글자 이름이 뭐니까? 엘 엘이 갖고 있는 소리는? 엘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 이름이 뭐니까? K니까 K가 갖고 있는 소리는? 그 그니까 다 합치니까 뭐가 될까? 그치 얘가 바로 뭐다? 밀 밀 어 밀 밀 어 그러니까 어 밀 그 우유구나 이렇게 되겠죠 밀 오케이,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? 엘 자, 제일 앞에 있는거 엘이니까 무 소리 나지 그치?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오가 무슨 소리 난다 그랬더라? 우 된다 했지? 오케이,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무 그 다음에 엘은 뭐 된다? 리은 합치니까 문 문 문 예, 문이에요 문 문 음 무 우 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? 문 오케이, 그 다음 얘는 뭐가 됐을까? PIG 그렇지 PIG 마지막 글자 요렇게 생긴 거하고 똑같지? 글자 이름 뭔데? 그렇죠 G인데 가지고 있는 소리는? 그치 그 G 같다 했죠? G는 그 G 같아요, 그쵸? 그쵸? PIG 네, 얘는 뭐가 될PP 엔트 테스트 자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이름이 뭐지? 엔트 엔이지 그치 글자 이름이 뭐니까? 엔 Pra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여기선 대표 소리 에 그럼 옆가위 소리가 네 그 다음 T지 T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T 합치니까 NET 됐습니까?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? 얘는 뭐였더라? MOON 얘는 뭐였더라? NET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? P 좋지 P가 뭐 되고 F E는 대표 소리 E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가 뭐였더라? 어 N은 ㄴ 되니까 합쳐서 펜이 줘 그 다음 N은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nose 그러면 N은 ㄴ O는 내 이름을 불러줘 O S는 ㄹ 합치니까 nose 자 이건 뭐가 될까 자 알파벳을 읽어주자 OK 얘 부분 먼저 볼까 P는 F U는 힘 빠졌어 U가 내린 새가의 소리 정리하고 나서 U는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U U U는 뭐라고 U U가 내린 소리는 뭐 U U 여기 힘 빠졌어 S는 그럼 얘는 뭐가 됐어 PASS 얘는 뭐가 될까 T는 T T O도 힘 빠졌어 O O O U O O O U U U U U 대표 소리 아 그 다음에 C는 소리 두가지 갖고 있죠 C는 뭐? 여기선 크 됐어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 아크 아크 니가 이제 현준이가 소리를 해봐 아크 얘는 터 퍼스 합치니까 아크터퍼스 빠르게 하면 아크터퍼스 아크터퍼스 이런 소리야 아크터퍼스 퍼 쓰구나 아크터퍼스 뭐라구요 아크터퍼스 아크터퍼스 잘했습니다 오늘꺼 자 현준아 봐 이렇게 하니까 훨씬 빠르고 좋잖아 그치 집에서 또 오늘 했는거 선생님이 쪽지 보호를 선택하니까 오구 좀 해 아주 잘했어 오늘 아크터퍼스 네